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선 의원, 국민의힘 내부의 5선 의원 이렇게 하면 매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현직을 포함해서 5선 의원이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랐네요. 5선 의원이 민경욱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설득시켜달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을 받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제국하면 바로 만나겠습니다. 민 의원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마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네요. 민 의원이 받은 분이 어느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개 누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지피기는 하지만 실명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피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5선 의원이 전화를 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민경욱 전 의원에게 여러분들 전화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를 설득해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참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나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반나절 정도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머리가 좀 나쁘면 하루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면 전부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5년이 지나가지고 4년이 지나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 직접 와서 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가 뭐 그던 말씀드리지만 5선 의원께서 전화를 하셨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친 지가 4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 한테 와가지고 이걸 설명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좀 설득히 해달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지적으로 너무나 게으르다. 그리고 너무나 불성실하다. 내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불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기회를 제가 직접 들을 만한 그런 지금 댓글로만 여러분들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남긴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5선 의원을 비난하거나 칠책하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 5선 의원 정도가 되면 저연배의 남자일 겁니다. 대개 저연배 전후의 남자일 것이고 국민의힘의 5선 의원 정도는 그냥 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5선 의원이 누군지가 손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살면서 대개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라는 것은 일단 가장이 되면 가족들에게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들이 앞날에도 충실하게 여러분들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공직자로서 공직을 맡게 되면 본인에게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가운데 전부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정말 절규하듯이 이 문제를 외쳤고 이 문제를 해부해왔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5선 의원께서 나를 설득해달라 이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살아온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미뤄보게 되면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게 되면 전모를 다 소상히 파악할 건데 지금 와가지고 민경 전 의원 함께 와가지고 설명해달라 그동안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뭐 이본민들 여러분들 뭐 이거 듣는다 해가지고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4년 만에 민경에게 와서 설명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 매일 기계적으로 하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날까지 하늘나라로 가는 날까지 인간이 더 할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매사를 처리해야겠다 그것은 개인적 일상사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최고도의 성실도를 여러분들 그렇게 높여가지고 해야겠다 그것이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간에 그게 관계없이 그냥 성실도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노력을 다해야겠다 그걸 여러분 제거는 지금도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과제든 중요하지 않은 과제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그냥 이게 내 안께는 리포트 리서치 리포트 기 때문에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매일 최대한의 성실도를 다해가지고 하고 그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 이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름들 뭡니까 무슨 아이 놀이처럼 뭐죠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면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사람은 가전 방법을 다 쏘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해달라 너무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으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프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짐승이 아니면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 그래프 하나 뭐 다른 폭잡하고 여러분들 난해하고 고등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 하나면 여러분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가 이 그래프를 보고 도대체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 건가 여러분들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입을 담을 수가 없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그래프 하나를 놓고 여러분 고민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해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한테 애글할 필요도 없고 구글할 필요도 없지만 이 그래프 하나를 여러분 더 볼 수 있는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러분 찾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2020년 사이로 총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4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지적으로 게을르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으로 불성실한지 그냥 다들 모가지의 여러분들 힘만 주어지고 대우받을 생각만 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조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오느라 오느라 여러분들 뭡니까 양반들의 여러분들 뒷짐치고 이런 걷는 그 행각밖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4년 전에 나온 겁니다 4년 전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제야에이치님이 작성한 전국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인공미를 보고 이게 뭘 뜻하는가 아니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전국의 3,405개 은면동에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온다 이걸 보고도 입을 담을 수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짐승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그 사람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도 죽는 거고 그 사람들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 전에 뭐죠 이걸 외치는 거고 그 사람은 침묵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길게 보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4년 동안 입을 담을 수가 있으면 그건 짐승인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반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425개 은면동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걸 보고 헛소리를 찌그리거나 입을 쳐닫고 있으면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다들 그러나 그거는 제 본인은 그거는 자식들에게 볼 낯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부산 직할 신고입니다 190세계 은면동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선 의원께서 더불어민주의 민경욱 전 의원에게 이스라엘의 이름들 방문에 나선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정성을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불러가지러분들 설명 듣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설명 듣기 전에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문을 열고 이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참 다들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라는데 이렇게 이런 거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게 경기도 599개 이름 은면동의 차이집 그래프인 겁니다 이거를 참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참 세상 참 편하게 삽니다 앞으로 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하는 것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 가지고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별일이 없겠습니까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다룰 선거 문제는 조금 보시게 되면 어제 다룬 문제인데 어제 이게 대구 달성군 사례를 봤습니다 어제 대구 달성군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대구 달성군의 지역구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얻은 결론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면 대구 달성군에 비례대표에서도 4,916표를 집어넣었고 지역구에서도 4,91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와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가 딱 일치한 겁니다 4,273 더하기 1,803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이게 나와요 1,344표 3,572표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고 저는 이 부분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에 놓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표가 없어진 겁니다 표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차투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교차투표가 여러분이 보시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달성군 사례인데 대구 달성군 사례를 보지만 그냥 여러분들 전국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를 보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국힘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받은 것이 9,064표인데 미래한국당인 미래국힘당인 비례대표 6,525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던진 표가 9,000표인데 미래의 여러분들 미래 무슨 당입니까 미래 무슨 당이죠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받은 것이 6,525표인데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의 표가 좀 분산됐다고 하더라도 이 표차가 너무 큰 겁니다 2,539표 그러니까 지역구에 9,064표를 국힘당 후보가 받았으면 여당 성향의 여러분들 그런 후보들은 당연히 국민의 미래를 표를 던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같은 데 표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괜찮은데 2,539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불당하고 여러분들 이 지역하고 비례의 차이는 74표밖에 안 되거든요 비례대표 현장의 표가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시고 이게 꼭 같은 일이 또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까 관내 투표에서도 그렇게 발생해요 지역구에서 여당이 2,000, 2만 5,000표를 받았으면 비례대표에서도 얼추 2만 5,000표 가까이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5,635표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던진 표들이 어디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구에 던진 표들 중에서 상당수가 미싱,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표가 여러분 실종이 됐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539표 가운데 범야를 제외한 정당의 여러분들 들어간 모든 표수가 1,4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98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힘당 후보에 들어갔던 표 9,064표 가운데 2,539표가 다른 정당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국힘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을 다 합쳐도 1,4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98표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1,098표가 어디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관내 투표에서도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던진 표가 2만 5,000표 비례대표에 던진 표가 1만 9,000표 그럼 범여권의 여러분들 표 가운데 5,635표가 남았는데 5,635표가 정상적인 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정당에 다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정당에 나온 표가 2,93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5,635표 가운데 2,931표를 빼면 2,704표가 없어진 겁니다 국민의 힘에 던졌던 표 가운데 2,704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정당에서 안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5,635표가 만일에 국힘당 지역구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미래에 나오지 않았으면 5,635표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통일당이나 다른 정당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표를 다 합쳐봐야 2,93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2,704표가 없어진 겁니다 뭔가 아니까 국힘당 지역구 관의 1,98표를 어디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힘당의 지역구 여러분들 득표수 가운데 관내에서는 2,704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디스커션 토론하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당은 무려 비례대표가 여러분들이 2,539표가 작은데 야당은 74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국힘당 후보도 9,064표를 받으면 비례대표도 9,064표보다 조금 적게 나와야 되는 거죠 2,539표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빼기는 1,098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1,098표가 교차투표가 된 겁니다 다른 정당표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2,074표가 다른 정당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한번 보시죠 당일 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일 투표에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후보가 투표소에 와가지고 표 두 장을 받으니까 당일 투표제하고 비례 투표제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가 비례대표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무효표를 증가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값을 꼭 같은 수만큼을 플러스를 증가시켜가지고 이걸 일치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어제 말씀드렸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례대표의 무효표수고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130만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1813표가 적고 당일 투표는 3840표가 적고 그다음에 전체는 5653표가 적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가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이 표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일 투표 지역의 득표율이 21% 당일 투표 비례대표의 이름들 25% 당일 투표 차이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지역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여러분들 4% 정도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 수 없는 것이 당일 투표 차이가 3440표입니다 당일 투표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4%인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겁니다 4%가 대략 한 1%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당일 투표자 수에서 지역하고 비례의 차이가 4.45%나 차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그동안은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만 집중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대략 당일 투표 여러분들이 푸른색 마이너스 3840이 너무 큰 값이란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게 0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당일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나는 그런 의심을 안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가 무려 3840표가 이런 발생한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 차이가 4.4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 투표 차이 값의 범위도 한 4%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렇게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무효표가 한 4% 정도 차지하거든요 무효표가 투표자한테 한 4%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게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너무 크고 이 마이너스 값 가운데 특히 당일 투표에 마이너스 3840표가 나온 것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3840표 나온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당일 투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 당일 투표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자 가운데서 그 차이가 무려 4%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 4%가 어느 수하고 일치하는 걸 보니까 당일 투표의 비례대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지역구의 득표율 차이에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겠는데 당일 투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이례적으로 큰 득표수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득표수 격차가 대부분 당일 투표자 수 가운데 4%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데 같은 것을 부산 남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부산 남구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당일 투표 득표수 격차가 4.31%가 나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거의 한 4%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일 투표 여러분들 어제 부산 남구를 다뤘는데 부산 남구 여러분들 사례는 조금 대구 달성구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 부산 남구 사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70대 30%로 이렇게 배분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조작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줄 꺼놓은 것이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된 위조 투표지 개수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곱해 가지고 7대 3으로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위조 투표지 더하기 실제로 사전투표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후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70대 30으로 나눠줬고 11,911표를 집어넣고 8,338표하고 3,573표로 나누어 가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3,690표 차이가 나고 4.31% 차이가 나는 비중이 그러니까 얼추 대구 달성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역구의 총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가 당일 투표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일 투표의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3000, 4000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일 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사전투표만 집중했는데 여러분들 짜증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단박에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은 사전투표 조작에만 집중했는데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 득표수가 3000, 4000 정도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지역구의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당일 투표도 거의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이해가 되죠 왜 사전투표는 조작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마이너스 2028표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 마이너스 3690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690표를 어떻게 의심해 보느냐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도 손을 대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3690표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3690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3690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을 하는데 이게 단박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봐야겠죠 이 보시게 되면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차이값이 사전투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7% 당일 투표 차이값이 당일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게 4.31% 전체가 여러분들 총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4%대 정도가 투표자 수의 4% 정도가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4%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효표가 전국에 대부분 투표자 수의 1%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만 4%가 발생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총 투표자 수 기준으로도 차이값이 4%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지금 방송 내용은 무지하게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티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숫자를 다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숫자만큼 이렇게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걸 찾다 보니까 숫자에서 이상한 게 나오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들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사전투표는 마이너스 2626표 지역 빼기 비례 2626표 지역 득표수 빼기 비례 득표수 2260표 이해한다 왜 어느 한쪽을 조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당일 투표에서 마이너스 3690표가 나오지 이 표가 너무 크잖아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되냐고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에 봐야 합니다 부산남구의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야당에는 823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여당은 어떻게 1322표가 차이가 나냐 이건 이상하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관외 투표는 야당은 336표가 지역구하고 여러분들 비례에서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여당은 1325표까지 차이가 나지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남구는 그 계산을 여러분들 못했는데 달성군처럼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달성군처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2539표 가운데 1442표는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2539표에서 1441표를 변한 1098표는 어디로 갔냐 그 표 어디 갔냐 그 표가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연합조국당으로 간 것 같는데 그럼 교차투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노력들을 그렇게 지루해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런 발각에 낸 것이 아니고 직접 자료를 다루는 제야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제의를 한 겁니다 공 박사님 이거 이상합니다 일단은 국힘당 차이가프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2539표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른 정당을 전부를 여러분 다 합쳐 보니까 1441표인데 이 표 가운데 전부 다 여러분들 다른 정당의 표를 던진 걸 최대한 이름 추계를 해보니까 1441표인데 그럼 2500 이게 2400이 아니냐 2539표 가운데 1441표를 뺀 1928표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표는 여당한테 간 것이 아니고 야당한테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교차투표다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내용하고 그다음 하나는 당일투표에서 마이너스 값이 지역 당일투표 득표수 빼기 비례 당일투표 득표 격차가 3000 4000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일투표에 대한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디지모님 말씀처럼 교차투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국힘당의 9064표 이름들 찍었으면 비례대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9064표보다 좀 작으면 나머지는 어디 가겠습니까 자유통일당하고 그다음 몇 당을 갔겠죠 그런데 이러면 2539표는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2539표 가운데 자유통일당하고 여러분 다 해보니까 1441표밖에 회수를 못한 겁니다 발견 안 된 겁니다 나머지가 미싱 실종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내일도 성실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